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남인만 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 띠와 양띠 연애했을 때 일단은 이 두 띠는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예민해. 근데 연애할 때 원래 거짓말 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안 해야 되는데 이 두 띠들은 선의의 거짓말도 싫어. 여자친구가 이제 일찍 자. 근데 남자친구가 친구들이랑 갑작스럽게 약속이 시켰어. 술 약속이. 몰래 지원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그냥 내 여자친구가 자니까 일찍 자니까 안심시킬 겸, 걱정을 덜 시킬 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여자친구 봤을 때 배신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포인트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어떠한 것도. 그렇죠. 사소한 것뿐만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 그렇죠. 지 띠랑 양띠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이제 사업을 해요. 지 띠와 양띠가 그렇죠. 금전을 벌려고 사업을 벌였을 때. 일단 시작은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끝이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끝 매짐이. 네. 이유는요. 처음에는 의견이 아주 잘 맞아. 그래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 근데 시간이 가면서 의견의 차이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다툼이 많이 생겨요. 잦은 충돌이나 인하여서 등을 돌릴 수도 있고 서로 외면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파트너가 아니고 만약에 어느 회사의 사장과 직원 관계로 따졌을 때는 어떨까요? 사장과 직원으로 관계했을 때는 오히려 괜찮을 수 있어요. 파트너가 아닌 일이상? 그렇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 동반자, 파트너로 보는 거고 근데 사장과 직원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주어진 일에 그냥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는 괜찮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사업 궁합, 동업 궁합 이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장과 직원들 궁합으로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 쥐띠랑 양띠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참 쥐띠와 양띠의 궁합은 호불호가 많은 띠 궁합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을 조금 믿고 따르고 그렇게 한다면 좋은 결과까지 보여줄 수 있는 궁합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말라? 네. 선의의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의가 좋coon을 아기고 있다는 ông contexts